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7월 10일자 수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6만 660원 누적 수익 1021만 3640원 수익률은 340.5% 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복귀 잠깐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유지 중 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방으로 잡고 가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수익 나고 있던 부분들 손절하고 여기 위쪽에서 다시 매도 포지션 들어가서 오늘 수익 마감했습니다 여기 부위에서는 이제 스위칭을 했거든요 스위칭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입병선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부위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았던 것 차익 실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홀로 매수로 제가 접근을 했거든요 자 물량을 뭐 바로바로 많이 실지 않고 정권에서 물량을 좀 실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잘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에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분명히 나뉘는데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끊어냈다면 수익으로 그냥 마감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나중에 이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뒤늦게나마 빨리 손절한 것이 이렇게 큰 걸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저항돼서 제가 매도 포지션 다시 들어가서 스윙나고 스위칭 이렇게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 뭐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닥터 KTV 검색 하시고 난 다음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니까 방송 보시기에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식 기초강의 주식 생초부 탈출기 실시간 해외 선물 크루도일 매매 방송 수익 공개까지 올라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 많이 쓰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으로 뭐 마감했다는 보고 드리고요 전 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